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제 재판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선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 몰래 사비로 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활동 경비를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검찰 관계자가 묻자. 8개까지 이런 일정은 아니었는데 일정이 있긴 있었고 비용은 십시일반에서 각자 냈습니다. 그러면 당시 신용카드 내역에 식비, 숙박비, 유료비 등이 전혀 없던데요? 이렇게 되묻자. 김용전 부원장은 숙박비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자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활동들은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래 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 또 조직 담당자들이 후보 몰래, 후보 본인 몰래 경선 대비 협의 문건 한 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자. 아이고, 몰래 경선 대비 이렇게 협의도 하고 문건 작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셈이죠?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김용전 부원장의 주장 요지는 대선 경선 대비 활동을 하는데 대선에 뛰는 플레이어 모르게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했다 이런 건데 김광산 변호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죠. 지금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데 비용이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어떠한 보고 문서를 작성하면 당연히 후보한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 검찰에서 그런 거예요. 보고 문건이 있는데 보고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보고는 최상위자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건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관련돼서 조직이랄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래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그걸 보관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숙박비랄지는 경비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건 십시일반했고 누가 알아서 내줬다는 얘긴데요. 알아서 내줬다 보면 신용카드 내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역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현금은 어디서 난 거냐. 결국 유동규와 관련된, 대장도 일당과 관련된 8억 4,700만 원. 또 뇌물과 관련된 1억 한 5천만 원. 이런 것들이 여기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돈이 쓰였다고 생각하고 이게 상식이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후보에게 보고가 됐겠죠. 그렇지만 법은 또 다른 거예요. 단지 상식적인 차원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데 저거 자체를 저렇게 부인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받아서 어디 썼느냐가 어떤 쓰임새를 수사하는 거지 돈 받았냐 여부 자체의 증거하고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동규랄지 아니면 나무규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돈 받은 것이 명백하다. 이러면 유죄에 나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진술과 증거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또 법적인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겠군요. 그런데 저는 저도 당내 경선 취재도 해보고 국회의원 선거도 취재해보고 지방자치산체 선거 다 해봤는데 취재는 해봤지만 경선을 직접 띈 건 아니니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건 옛날에 도시락 싸갔는데 도시락이 비어있을 때 친구들이 십시일반해 줬는데 그럴 때 십시일반 들었는데 경선 자금도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은 경선 자금 중에 일정 정도는 십시일반하죠. 예를 들면 누구를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맞아 혹은 대선후보를 하자 초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십시일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십시일반으로 그 경선을 다 치러내기는 특없이 부족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3억이 필요할 때 십시일반에서 할 수 있는 게 천만 원, 이천만 원도 안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김용 부원장 말하듯이 십시일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혹은 본선의 경우에는 후보가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총선 뛸 때 그냥 제 일정에 따라가고 안에 선대본부장이 다 의사결정하게 맡겨주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후보가 앉아서 회의에 다 참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선 대비 회의잖아요. 경선 대비 회의는 대체로 후보자와 같이 하는 그런 전략 회의이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비용들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돈을 어떤 형태로 만들든 간에 후원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경선도 운회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집행하고 그래야만 물론 경선 대비 준비는 비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와 같은 김용 부원장의 얘기는 설득력이 한 50%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